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 LS 머티리얼즈 할건데 지금 현재 시각 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를 조금 넘어가고 있구요. 제가 왜 굳이 토요일까지 나와서 여러분들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월요일날 장 시작하면 또 본업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또 이제 대응하셔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푹 쉬시고 휴식을 좀 취하시고 나서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좀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쉬시면서 보세요. 쉬시면서 보시고 필요하신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월요일날 장 시작하자마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LS 머티리얼즈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약 30% 이상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러한 내용들 지금 주주분들 굉장히 많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왜? 지금 이렇다 할 기술적 반등이라거나 뭐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문제가 좀 있겠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내가 이걸 아휴 지금 이걸 어떻게 좀 수익으로 엑시트를 해야 되나 이런 거 좀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거 뭐예요? 나 지금 LS 머티리얼즈 안 갖고 있는데 이거 매수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지금 저점인 게 맞아?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진입한다고 하면 목표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목표가 너는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있는데 이런 거 궁금하실 거잖아요.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일단 집중해서 좀 시청해 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히든 종목 하러 넣어놨습니다. 히든 종목 넣어놨어요. 주말에 푹 쉬시고 히든 종목 받아 가신 다음에 꼭 수익까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LS 머티리얼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상단에 지금 나와 있는 저항라인 어디입니까? 45,000원에서 5만원 부근인데 지금 여기까지 어쨌든 매몰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을 좀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저항라인에 45,000원에서 5만원까지 단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우리가 박스권을 만약에 형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1차적인 저항 이후에 간단한 조정 이후 다시 한번 2차 파도를 만들어내기에는 이게 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또 이제 박스권이 지금 아마 한 이 정도 부근에서 움직였죠. 이 정도 지금 이 정도 부근에서 박스권이 굉장히 좀 미미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저항으로 바꾸는 이러한 상승파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재료가 조금 수급이 돼야 된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재료가 먼저 좀 병행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내용들 지금 LS 머티리얼즈가 이전에도 어떠한 내용 때문에 좀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좀 외인의 매도세가 좀 강했단 말이에요. 한 64억 정도 되는데 64억 정도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 사실 뭐 시가총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단지 뭐 어제 막 2%로 시작했는데 또 마이너스 2%로 또 종가 막을 하니까 또 이게 속상하네요.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이런 식으로 일일비 하지 마세요. 애초에 LS 머티리얼즈 어떤 산업군이에요. 2차전지잖아요. 2차전지. LS 머티리얼즈는 2차전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IRA 수혜를 못 받는 거 알겠습니다. IRA 수혜 못 받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LS 머티리얼즈는 일단 탄탄한 재무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업도 좀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이제 실적까지 뒷바탕이 좀 되고 있는 모양이다 보니까 안정성도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산업 분야도 좀 꾸준하게 성장해주고 있고 지금 결정적으로 또 뭐예요? 또 배당금이 또 결정이 됐죠. 배당금이 좀 결정이 됐는데 이 배당금을 결정할 수 있는 회사는 애초에 좀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전망 좋아요. 전망 진짜 좋고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가치가 앞으로도 쭉쭉쭉 올라갈 거다라고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단지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속상한 건 당연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 전에 또 이제 미국 CPI 발표가 있었죠. 발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잘 버텨줬어요. 잘 버텨줬고 어쨌든 3만원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깨지진 않고 있다. 깨지진 않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거고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점에서 재매집 통해서 단가 낮춰야죠. 재매집 통해서 단가 낮추고 수익 좀 극대화 시켜야죠. 이러한 타이밍에 우리가 좀 저점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좀 수익으로 엑시트할 수 있도록 단기적 대응까지 좀 도모할 수 있다. 이런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애초에 좀 상장 직후부터 많은 거래대금이 좀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이목을 좀 집중을 잘 시켰었어요. 그때 당시 IPO 섹터에 있어서 어쨌든 파주 사태가 있었죠. 파주 사태가 있으면서 IPO 섹터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불구하고 다시 한번 2차 파동까지 상단부근에 5만원 라인까지 정화산 만들 정도로 충분히 상승세 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박스권 형성해 놓은 이후에 다시 한번 보호 예수물량이라는 키워드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IRA에 대한 수혜도 받지 못할 정도로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이랑 다시 한번 리턴 매치를 하잖아요. 바이든도 이제 연임을 하겠다고 했고 트럼프는 재출마를 하겠다고 했고 지금 이렇게 리턴 매치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따지자 보면 트럼프가 약간 우위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해서 지금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러한 내용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좀 설명 들어볼게요. IRA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뒤로 넘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RA 뭡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결국은 어떤 걸 저격하기 위함이에요? IRA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함이에요. 왜? 북미에서 만들어진 부품이랑 광물을 사용해서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보조금이 좀 지급이 됩니다. 보조금이 좀 지급이 돼요. 이러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북미에 전부 다 싹 다 들어와가지고 전기차 만들라 이거예요. 지금 전기차를 만들고 싶으면 근데 지금 이 전기차를 만들고 싶으면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내연기관 차를 아예 안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연기관을 아예 그냥 안 만들겠다. 오로지 전기차로 싹 다 통일해버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북미에서 누구든지 지금 전부 다 싹 다 들어와가지고 부품이랑 광물을 사용해서 전기차 만들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나중에 얘기가 되면 나중에 얘기가 되면 지금 2차전지에 대한 섹터에 있는 종목들 전부 다 싹 다 수혜를 받게 된다는 거지 IRA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자국민과 자국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이 바이든이랑 좀 대절해봤을 때 약간 우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트럼프는 IRA를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IRA는 뭐 이제 폐지시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IRA는 어쨌든 25년이고 대선은 언제예요? 24년이죠. 그렇다 보니 어쨌든 이 IRA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아직까지는 2차전지가 수급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여기서 아무래도 자금에 대한 이탈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자금에 대한 이탈 이 자금은 또 어디로 들어갔어요? AI 반도체라고 갔겠죠. 초전도체로 흘러들어갔고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데드크로스 지금 여기 나왔죠. 여기서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자금에는 섹터 순환매라고 좀 할게요. 섹터 순환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LS 머티리얼즈로 지금 이러한 손실을 보고 있을 이러한 시간동안 차라리 AI 반도체 초전도체 관련주 뭐 제주 반도체 신선델타 잡아가지고 약간 상단에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추가 수익분을 노리기 위해서 이런 기회비용까지 좀 고려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이러한 하락폭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자금이 덜 나왔다. 근데 이거를 항상 말씀드릴 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저점에서 그 사람들이 매집했어.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고점에서 매도한 그 차의 실험 맵으로 또 어디로 들어와요? 또 이런 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저평가가 되고 있잖아. 저평가가 되고 이러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수급을 뒷받침을 해주면서 이런 재료나 실적이나 여러가지 등등을 병행하면 다시 한번 터널하운드가 나와준다면 이 사람들도 또 좋다고 또 불타기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섹터에 대한 순환매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셔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LS 머티리얼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LS 머티리얼즈 아이패드마로 상장 직후에 급등 패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라운드팩의 자리 그러니까 라운드팩의 자리 뭐예요? 5만원 자리죠. 5만원 자리 지금 여기서 5만원 자리 이 라운드팩의 자리는 어쨌든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고 효과 단위가 바뀌는 자리 말 그대로 상승 추세 있을 때는 라운드팩의 자리를 만나면 굉장히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하락 추세에 있을 때 라운드팩의 자리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지지 역할을 내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진입 사인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만원 부근에서 우리가 5만원 자리까지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진입을 해서 5만원 자리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6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뭐겠어요? 우리가 IP 호텔 그러니까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전망 그리고 재료나 모멘텀 이런 산업군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좀 안내를 드린다고 하는 거고 문자 받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전부 LS라고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고 있고요. 어떤 종목을 얼마에 그리고 왜 사야 하는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목표가 목표가까지 전부 다 안내 드리고 있다. 우리가 목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합니다.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모니터링 여러분들 어려우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기술적 분석까지 전부 다 더해서 여러분들께 애초에 매수하실 때부터 목표가를 좀 정해드렸죠.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이 안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러한 내용들 토대로 여러분들 문자로 전부 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LS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장 드릴 거예요. 바로 답장 받으시면 그 종목을 무조건 월요일에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 시초부터 시초가에 바로 매수하라고 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관심 종목에 등록만 일단 해놓으셨다가 이런 종목들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만큼 수익이 날라 그러면 또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거 그냥 한번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연락주세요. 저도 편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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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